천국의 명나라를 이긴 건 국력이 더 강대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은 만주 땅을 떠돌던 한낱 오랑캐들의 무리였지만 귀천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 마침내 말리장성을 넘어 차금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양에서 건너온 천주학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니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가 고작 이거란 말이냐? 이거, 이거 대빠진 놈 같으니라고! 얘기로 봐! 잠시... 하시갈라!